충북 영동에 귀농을 하신 남편 사촌 누이네 집에 간다 진정한 귀농러라면 꼭 한다는 큰 개 키우기 잘생긴 이녀석은 풍산계 산이다 전원생활의 대명사 노래방 기계로 왑니다 가까운 곳에 풍경 좋은 곳이 있다 하여 따라 나선다 아름다운 산새가 범상치 않은 원류봉이다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울이라는 뜻으로 달밤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 한다 원류봉의 높이는 400m로 아래 초강천이 흐른다 자연과 동화되어 제자리를 잡은 정자는 원류정이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쉬며 풍경을 즐긴다 점심은 올뱅이잔과 올뱅이 국밥이다 어릴 적 하천에서 잡고 다니던 그 다슬기를 여기선 올뱅이라 한단다 이곳에 토속 음식인데 어째 그 시절 다슬기보다 크기도 작고 맛도 덜하다 그래도 다슬기 국밥은 부담스럽지 않고 솔솔 넘어가니 한 그릇 딱 해치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